자 챕터 5 시각 디자인 분야 입니다.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것은 편집 디자인입니다. 편집 디자인은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시각 디자인의 한 분야로 출판 디자인 또는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불립니다. 편집 디자인의 역사는 1920년대 미국 잡지인 포춘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76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월간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하면서 인쇄물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구요. 서적이나 잡지, 간행물이나 소책자 등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문자 등의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조화되어서 어떤 출판물 전체의 시각적 통일을 이루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바로 편집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편집 디자인은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형식별 분류라는 것은 어떤 책이 단행본인지, 잡지인지, 혹은 전문 서적인지, 카달로그인지, 매뉴얼인지, DMT인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출판물로써 큰 것과 작은 것, 어떤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접는 것과 묶는 것 등의 여러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낮장짜리는 한장짜리 인쇄물을 말합니다. DM이나 레타헤드, 리플릿, 전단지, 안내장, 카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스프레드 형식은 펼치고 접는 형식을 말합니다. 자, 리플릿, 신문, 팸플릿, 카달로그 등이 있습니다. 서적 형식은 제본된 책자 형식을 말합니다. 매뉴얼이 있고요. 단행본, 화보, 잡지, 브로셔를 들 수가 있습니다. 표현 양식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표현되는데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카피가 종합되어서 목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표현 양식별 분류에서 첫 번째로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행본, 학술지, 문학지, 사전 등과 같이 타이포그래피가 주가되어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픽토리얼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 잡지, 매뉴얼, 브로시와 등과 같이 타이포그래피와 그림이나 사진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자, 편집 디자인은 기간별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출판이 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기 간행물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연간지처럼 일정 기간에 주기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을 말합니다. 자, 비정기 간행물은 제품의 카다로구나 단행본처럼 필요에 따라서 제작이 되는 출판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출판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술지는 학회나 연구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반행하는 학술이나 예술 분야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글을 싣는 잡지를 말합니다. 자, 문학지는 문학인들의 작품이나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발표한 책자입니다. 자, 단행본은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따위와 달리 한 번의 발행으로 출판이 완료된 책을 말합니다. 자, 매뉴얼은 설명서나 사용서, 안내서로 순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브러쉬어는 어떤 제품의 설명이나 광고, 선전 등을 위해서 만든 얇은 책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리플릿은 어떤 설명이나 광고, 선전 등의 내용을 담아서 종이나 어떤 얇은 책자형 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카탈로그는 기업의 상품을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판물의 어떤 내용적인 것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플래닝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편집물의 전체적인 골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래닝은 책자의 판형과 제어 디자인, 책자 전체의 어떤 디자인과 규정, 원칙 등을 결정하며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단계가 바로 플래닝이 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타입과 그래피가 합성된 것으로 어떤 편집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자의 어떤 형태, 문자의 크기, 행간, 띄어쓰기 등 그 요소로 사용되면 내용 전달이 쉽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타이포그래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타이포그래피의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글자의 외형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크게 명조와 고딕체로 구분이 되고요. 한 가지 글꼴로 된 시리즈의 글자를 한 번의 폰트라고 합니다. 이 보통 디자인용 서체는 융고딩이나 산돌 시리즈, 릭스체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진, 식자를 이용해서 급수로 표현하였지만 현재 컴퓨터상의 포인트로 많이 나타냅니다. 이 같은 수치의 글자는 급수보다 포인트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글자의 굵기는 가는 체를 세, 중간 굵기를 중, 굵은 서체를 테에로 표현하고요. 가장 굵은 서체를 견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비가 같은 서체를 정체라고 하며 정체에서 가로비가 작은 것을 장체, 세로비가 작은 것을 평체라고 합니다. 글자의 각도는 글자의 기울임 각도에 따라서 수직체와 기울어진 서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간이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미세 조정은 커닝이라고 합니다. 자, 글자의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이 띄어쓰기 간격도 하나의 글자 간격으로 봅니다. 자, 행간은 글줄과 글줄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자, 포토그래픽은 사진술이란 용어로 그래픽적 요소와 함께 표현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은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애투 출판물의 내용을 보다 빨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레이아웃은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편집, 광고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문자나 기호, 그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시각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고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레이아웃은 풀이 방식과 그리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른 광고와의 차별을 주고 주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안정감, 속도감, 균형감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쇄 출판물의 제작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것을 만들 것인지 기획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자료 수집을 하게 되고요. 자료 수집이 된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짜게 됩니다. 그 다음, 시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안이 통과되게 되면 제작을 하게 되죠.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이 완료되면 필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쇄판 작업을 하게 되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인쇄가 마치게 되면 재본을 하게 되고 재본이 완료되면 원활한 크기로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가공을 하게 되죠. 자, 인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는 종이를 비롯한 그 밖의 피인쇄 매체에 화상을 복제를 하는 것으로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값싸고, 정확하게 전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의 인쇄 기법이 있는데요. 볼록판 인쇄, 오목판 인쇄, 평판 인쇄, 공판 인쇄 등이 있습니다. 자,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 5대 연소는 원고와 판, 잉크, 피인쇄물,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쇄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판 인쇄는 양각 인쇄라고도 합니다. 자, 볼록판 인쇄에서 활판은 가장 오래된 인쇄 기법으로 볼록 인쇄 또는 양각 인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활판, 목판, 선화철판, 고무판 등과 같이 양각된 글자로 인해서 종이에 찍히는 방법으로 좌우가 바뀌어서 인쇄가 되며 현재에는 이 볼록판 인쇄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옵셋 인쇄는 평판 인쇄라고도 합니다. 자, 어느 날 고급 인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쇄 방법이고요. 평료판을 사용하는 간접 인쇄로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해서 잉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옵셋 인쇄는 4도 인쇄라고도 하며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등으로 인쇄를 하며 모든 색들은 이들 사색의 혼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옵셋 인쇄는 카달로그, 브러쉬어, 책자 등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라베어 인쇄는 음각 인쇄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오목 인쇄로 인쇄의 양에 따라서 농도 조절을 하고 고급 인쇄 기법을 말합니다. 이 오목판 인쇄는 색채에 농담이 풍부하며 정밀화나 종이나 비닐 등 인쇄 용지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량 인쇄가 가능하고 인쇄의 질이 우수하지만 재판비용이 비싸서 고급 인쇄에 속하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량일 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주로 그라베어 인쇄는 포장이나 비닐, 증권, 지폐, 미술 책자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실크스크린 스크린 인쇄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공판 인쇄 기법입니다. 실크스크린은 망사의 구멍으로 잉크를 통과시켜서 종이에 인쇄하기 때문에 대량이나 고속 인쇄는 어렵고요. 정밀한 표현은 어렵지만 문구나 완구, 티셔츠, 싸인물, 현수막, 피어과 같은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각 인쇄 방법에 따라서 그 용도가 나눠지는데요. 이 볼록판 인쇄는 불경 등의 탁본용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평판 인쇄는 대부분의 인쇄물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옹판 인쇄는 포장지나 비닐, 증권, 지폐 등과 같이 고급 인쇄물을 인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이 공판 인쇄는 완구나 문구, 도자기, 기념품 등의 인쇄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각 인쇄 기법에 따라서 그림이 아주 알기 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선수와 인쇄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에 필요한 선수로는 사방 1인치 안에 들어있는 선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 신문 인쇄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80에서 100선 정도이며 책자 등의 고급 인쇄에는 133선 또는 150선이 사용됩니다. 이 보통 선수는 이미지 해상도의 2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만약 고급 책자의 이미지 해상도는 선수의 2배인 300dpi의 해상도로 작업되게 됩니다. 자, 아래 표를 살펴볼까요? 자, 옵셋 4도 인쇄라는 것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검정색 이렇게 4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인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별색 인쇄라는 것이 있는데 이 CD 마이크의 색상으로 낼 수 없는 색, 즉 어떤 금색이나 은색 등과 같이 별도의 사색을 조합해서 만들 수 없는 색을 별도 판을 만들어서 인쇄하는 것을 바로 별색 인쇄라고 합니다. 즉, 기본 사색 판에다가 한 색 판을 더하게 되는 거죠. 자, 별색 인쇄 시에는 인쇄 시 망점이 없으므로 인쇄 색상이 선명하며 형광색과 같은 특정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아레인 현상은 보통 어떤 CMRK 색으로 각각 분판을 하게 되면 이 망점이 각도와 다르게 각각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데 인쇄 시 일정하게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며 이 보다 선명하게 원색을 제한하기 위해서 색마다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자, 다음은 광고 디자인입니다. 이 광고의 목적은 상품 또는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서 구매 의욕과 이용을 높이기 위한 상업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자, 광고의 기능으로는 어떤 경제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 정보제공의 기능 문화적 기능 대중맥체의 어떤 육성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광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분류는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가 있습니다. 직접 광고는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과 장점을 알리는 것이고 간접 광고는 간접적인 접근 광고로 이미지 광고, 기업 광고, 예고 광고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런 간접적인 광고와 간접적인 광고를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죠. 자, 지역적 분류로는 전국 광고와 지역 광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제품의 경우 전국 광고보다는 어떤 지역 광고가 더 효과적이겠죠. 자, 대상별 분류로는 소비자 광고가 있고 전문 광고가 있습니다. 자, 일반 소비자에게 광고는 일반 광고가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바로 전문 광고가 되겠습니다. 소구 내용별 광고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일반 상품 광고와 기업 광고가 있습니다. 자, 소구 형태별 광고는 소비자의 어떤 감성적인 면을 이용하는 감성 광고와 이성적으로 상품의 입장을 제시하는 이성 광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여러가지 매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쇄 매체는 자, 인쇄 매체는 잘 알라시피 신문이나 신문이나 잡지, 포스터, 팜플렛 카달로그를 통한 광고가 있습니다. 자, 전파 매체는 라디오나 TV, 영화 등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자, 교통 매체는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장소 매체는 어떠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광고로 오개광고, 공중광고, POP광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의 어떤 구성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의 구성요소는 어떤 내용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내용적 요소는 실제로 광고주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거래의 어떤 내용을 말합니다. 헤드라인은 헤드 카피라고도 하며 시선을 끄는 광고의 제목이나 표제를 말합니다. 서브 헤드라인은 앞서 헤드라인의 보조적인 설명 또는 바디 카피의 핵심이 되는 문구를 말합니다. 자, 바디 카피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본문 문구를 떴다구요. 캡션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설명하는 짧은 글을 말합니다. 캐치 프레이즈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광고의 표어나 어떤 캠페인성 문구를 말하구요. 슬로건은 기업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말합니다. 캐치 프레이즈와 슬로건의 차이점은 캐치 프레이즈는 상품과 제품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슬로건은 기업 이미지나 철학 등을 알리기 위한 문장을 말합니다. 광고의 조형요소는 내용적 요소와 달리 어떤 것으로 광고가 꾸며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형요소는 일러스트레이션 심벌 마크 로고타입 보더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광고는 광고시장에 광고시장에서 신문에 대한 광고 비중이 아직 높은데요. 이 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어떤 정보에 신뢰도가 높고 구독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신문광고의 특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신문은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명률도 아주 높죠. 어떤 보도 교양을 위한 전통적인 매체이므로 신문의 신뢰감이 그대로 광고에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득성은 제품에 대한 자세한 광고를 할 수가 있으므로 타 광고에 비해서 기업 광고에 용이하고 설득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문은 고정된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 부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광고 전략을 세우기 쉬움으로 안정적입니다. 또한 신문광고는 날짜 횟수 거제 공간 등을 미리 선정할 수 있으므로 편의성이 제공됩니다. 신문 보신 분들은 버리기도 하지만 차곡차곡 쌓아두는 쌓아두는 걸 많이 보셨죠. 따라서 기록성과 보존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광고비 원고 제작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경제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광고라 신문의 종류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있을테고 중앙일보도 있을테고 한겨레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취업불로 신문이 있으므로 신문을 각각 따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쇄나 컬러의 질이 떨어지고 광고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독자와 계층의 선택이 어렵고 여러 광고와 같이 거제가 되므로 다른 광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문광고의 종류로는 보도광고가 있습니다. 신문에 기사면에 실린 광고를 말하구요. 사실 신문 내용을 읽다보면 끝에는 이런 제품이 있더라 하고 광고하는 것을 한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보도란 광고가 되겠습니다. 광고란 광고는 신문에 광고란에 실린 광고로 5단 8단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티저 광고는 요즘 유행하는 광고이기도 한데요. 한번에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어떤 독자에 관심을 고조시키고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를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멀티 광고는 광고의 형식은 같지만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여러 면에 걸쳐 거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타이옵 광고는 두 회사의 광고를 한 지면에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광고의 규격은 한 단의 길이가 3.4cm로 5단 광고는 가로 37cm 세로 17cm 가 됩니다. 세로로 총 15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 8단 10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 광고의 경우 15단 광고를 말합니다. 잡지광고는 일정한 간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간행되는 출판물을 말합니다. 잡지광고의 장점으로는 특정한 독자층을 가지게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각기 다른 특정 인회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띄고 있으며 세분화된 내용으로 특정 층에게 소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점은 특정한 독자층을 가지기 때문에 회람률이 높고 매체로서 생명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잡지광고는 고급 인쇄가 가능하므로 컬러 인쇄 효과가 크고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으며 광고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잡지광고의 단점은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가지고 발행이 되므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없으며 잡지의 규격에 따라서 광고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옆쪽에 실린 광고에 영향을 받을 수가 표지 2면 광고 표지 3면 광고 표지 4면 광고 차례 광고 등이 있는데요. 가장 광고로서 효과가 큰 것은 표지 4면 광고로 뒷표지에 실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표지 1면 광고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표지 1면에는 어떤 잡지의 제목이나 이미지 등이 배치가 되므로 비교적 광고의 효과가 3면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어떤 잡지의 열동률에 대한 것인데요. 몇 가지를 보자면 광고가 크다고 해서 열동률이 증가하지는 않고요.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었느냐는 열동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광고는 1920년대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어떤 지면으로만 이루어지던 광고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됩니다. 다른 매치와는 달리 소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광고가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장점으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시간이나 연령 등에 고려하여서 전달할 수 있고 라디오가 방송되는 지역별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리만 듣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의미나 뜻이 혼동되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에는 이 라디오 광고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광고는 오디오와 비디오가 합쳐져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매체이며 효과가 아주 큰 광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광고의 장점은 매체 중 전달력이 가장 큰 매체이며 대상에 따라서 광고를 시간대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적 이어 감정 이입 효과가 크고 대중의 분포도와 방송의 빈도수가 많아서 반복 효과가 큽니다. TV광고의 단점은 다른 광고 매체와 비교해서 비용이 아주 비싸고 광고의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실척률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틀리게 나타나고 제작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TV광고의 종류로는 스포 광고가 있는데요. 스포 광고는 어떤 하나의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삽입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프로그램에 제공하여 그 프로그램 속에 광고 메시지를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폰서십 광고는 특히나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경비를 광고주가 부담하고 광고권을 광고주가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트워크 광고는 전국 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에서 전국을 통해서 실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로컬 광고는 특정한 지역에 광고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블럭 광고는 하루 방송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30초 CM을 10회 계속 방송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포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는 기둥이나 벽에 붙인다는 뜻으로 일정한 지면 위에 그림이나 사진 문양 등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포스터 광고의 장점은 설득력이 매우 높고 연속적인 부착을 통해서 주목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크기와 색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고급 인쇄가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날씨나 기타 여건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되므로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한정 되므로 소구 대상이 한정적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약합니다. 포스터 종류는 연극, 영화, 음악회, 박람회, 전람회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 포스터 가 있구요 소비자와 상품과의 연결수단으로 구매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광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의 매체로 대중을 설득하여 통일된 행동을 유도하는 공공캠페인 포스터가 있구요 관광 동기와 욕구를 유발시켜서 관광행위를 유도하는 관광포스터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각적 예술성을 지닌 포스터로 장식 포스터가 있습니다. SP광고는 4대 매체 광고인 신문, 잡지, TV, 라디오를 제외한 어떤 모든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SP광고는 패키지, 이벤트, 디스플레이, 로그 광고, 교통광고 등이 있습니다. POP 광고는 구매 시점 광고라고도 하며 소매점의 점두 또는 점내에서 하는 소매점 광고로써 제조업자가 판매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소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광고입니다. 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POP 광고의 기능은 소비자에 대한 기능, 판매점 측에서 본 기능, 광고주 측에서 본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OP의 종류로는 누가 만드는지에 따른 제작자별 분류, 어떤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른 장소별 분류, 목적에 따른 목적 기능별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M 광고는 4대 광고 매체처럼 대량 광고와는 달리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예상되는 고객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서 성과를 거두려는 광고 방법을 말합니다. DM 광고의 장점은 특정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보내는 우편물에 포함된 광고로 회원제로 운영되어 예상된 고객을 선별할 수가 있고 광고 시기와 빈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DM 광고의 단점은 고객의 선택 관리가 어렵고 우편료와 초량 인쇄 등으로 단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DM의 종류로는 엽서나 폴더 형태의 광고물, 속채자, 리플릿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5개 광고는 정보 정달의 기능과 어떤 도시의 시각 환경을 조성하는 문화적 기능으로 벽면 포스터, 간판, 광고탑, 네인사인, 슈퍼그리픽, 현수막, 플랭카드, 에드블룬, 스카이라이팅, 공중투영기, 육교광고, 아치 등이 있습니다. 5개 광고의 장점은 정착성, 인상성, 심층성, 대중성과 함께 색채 및 조명, 형태 등의 표현이 자유로우며 재료의 선택과 시장이나 지역의 선택성을 가집니다. 단점은 내용이 한정적이므로 많은 양의 전달이 어렵고 환경규제나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야 함으로 이미지 재고가 아주 큽니다. 5개 광고의 종류에는 간판, 포스터, 광고탑, 사인탑, 에어풍선, 네온사인 등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패키지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포장의 기능 외에 내용물의 판매 촉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며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의 방식이 시대와 더불어서 변하게 되는데 포장 디자인은 어떤 상품의 보호와 보존, 전달성, 편리성, 소구성, 재활용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포장의 조건으로서는 제품을 우선 보호해야 하며 제품의 정보나 성격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유통시 취급이 용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오해 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 상품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장 디자인의 기능은 제품의 보호와 보존성, 편리성, 상품성, 신민성을 가져야 합니다. 포장 디자인의 매체는 포장 디자인, 쇼핑백, 라벨 디자인이 있습니다. 포장 재료에는 보통 판지나 골판지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판지의 종류는 디자인 재료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디자인이 필요한 개발 시기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포장 디자인의 개발 시기는 좀 더 향상된 디자인을 원하거나 성숙기에 이르러서 이윤이 점점 하락하고 점유율이 떨어질 때 어떤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변하거나 경쟁 제품이 시장을 리드를 하거나 어떤 유통의 경로가 변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거나 새로운 포장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할 때 포장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